소방관 소방관 아저씨들도 아이언맨 힌트 주세요 내가 소방관 덕분에 살았거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생각이 납니다 소방관님들 식사하실 때는 한 건의 출동도 없길 바라봅니다 소방관님분들은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악당이 쌀해오면 우리가 지켜줄게요 제가 볼 땐 소방관 아저씨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해요 소방 공무원들이 로봇은 아니거든요 아프면 참지 마시고 꼭 아프다고 말씀해주세요 행복한 부모 꾸게 해주세요 소방관님들 불 속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도 다치지 않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시민들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? 많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미소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둘이 응원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화이팅! 소방관님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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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